안녕하세요 유튜브 관리와 영상편집 담당을 맡고 있는 모의컵이고 네 안녕하세요 이초홍입니다 초홍님 오늘 저희가 웬일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됐죠? 오늘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된 이유는 이초홍 유튜브에 관해서 Q&A를 한번 가져볼까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이초홍 유튜브에 궁금하셨던 점이나 아니면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덧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 관한 질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2016년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Q&A에서 만나요 안녕 아 그리고 질문은 1월 5일까지 받고 Q&A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설 연휴가 되세요 더 많은 영상을 보려면 구독해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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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